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마태복음 신장 심주를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다예요 사실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너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근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백에 세워진 분들.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나 심해. 나 시험 들어. 나 기도도 안 돼. 나 지금 힘들어. 살기 싫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이 무너집니다는 모래에 지은 집이라. 그래서 얼음이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들이 지금 얼음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예원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 고백을 매주 하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고백은 하지. 이 위에 있어서. 그러나 안 믿었단 말이요. 믿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심전신 지속.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마다 상관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 일치월장 날마다 독수리치면 날 올라가듯이 죽게 해서 축복하신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보니까 우리 칠레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얼굴 큰 사람들만 보이네. 작은 사람들은 잘 안 보여. 지금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장원님들도 또 위원장들만 또 오늘 몇 명만 왔어요. 오늘 2단계라. 그래서 오늘 참석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 서로 다 인사하죠. 선교님은 당신은 영적 귀족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예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성예의 의사가 이 사람이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딱 이래 보면 견적을 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을 보고 아 150. 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500. 또 어떤 여자를 보더니 천. 혼자서 쭈물쭈물 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소리 질렀어요. 신받다. 어떤 여자를 보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신받다 그랬어요. 어떤 군사님이 부동산에 그렇게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여전도회 회장인데 여전도회 회장님이 헌신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헌신예배를 들으면서 사회를 보는데 회장이니까 헌신예배를 사회를 보는데 사회 기도하고 또 사회 찬송 부르고 사회에다가 찬송 인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까지 다 잘했어.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왔냐. 성경 봉독에서 문제가 왔어요.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평 119동 105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서론에 잡혀있는 삶을 살아만 된다. 서론. 서론 인생. 서론 인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 권력, 맹애, 지식 다 서론이에요. 서론에 잡혀다. 불신자들은 다 저분들은 대통령을 하든 제보를 하든 무슨 박사가 되든 상관없이 다 서론 인생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본론 인생 살어요. 다릅니다. 영적 기적이 그냥 기적입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본론 인생. 불신자들은 오직 돈입니다. 오직 성공입니다. 뭐냐. 오직 자기 자존심입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요. 불신자들은.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건드렸다는 겁니다. 친정 건드렸다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론. 서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싸웁니다. 자리 싸움하고. 서로 자돈심 싸움하고. 그러니까요. 마귀가 할 게 없어요. 저끼리 싸우는데. 싸움 잘하고 있는데 마귀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마귀 할 거 저거 다 하고 있는데. 안식이도 다 알아서 다 하는데. 대한민국에는요. 마귀가 할 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도 다 싸우니까. 전부 서론 가지고. 서론 인생. 그래서 세상 삶에서 난 상처받았다. 난 시험 들었다. 나는 힘들다. 참. 나는 서론 인생이다. 난 아직 답 안 나왔다. 난 아직도 사단에 잡혔다. 그 고백하고 똑같은 말이. 본론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서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그 핵심이 나와 있는데 거의 제자였어요. 제자.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제자였어요.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제자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제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핵심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핵심 세 가지 요약을 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 둘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보험을 전포했습니다. 프리칭 미니스트리. 세번째는요. 많은 모든 병을 모든 약간들을 고치시다라.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에서 예수님 하신 것.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만이에요. 3년만. 3년만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년밖에 안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신 생명 살리는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보험을 전파하시고 영역국 문제를 치유하시고 정신을 치유하신 사역을 대신할 전도 절대 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할 바에 제자 못 필요해. 예수님도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제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갑니다. 제자. 우리가 믿는 이 보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보금. 우리가 전파한 이 보금. 우리가 증거한 이 보금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평생 합니까? 못합니다. 제자들이. 복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꾼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흔하죠. 홍수가 났으니까. 물은 무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홍수가 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이 교인 아닌 제자,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운계에 교인되지 마세요. 여운계에 교인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운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았다. 나 그리스도의 제자다. 뭐 예운계가 구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쓰임 받는 플랫폼일 뿐이에요. 이 교회에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2, 3, 7일 나라로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내가 개척을 해서 하나님 저를 개척하게 해서 지금까지 본당을 하나님께서 본당까지 다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교육관이 있죠. 본당 다 했기 때문에 완공이 딱 되고 헌당되면 나도 간다니까요. 마르고 딸토록 여기 안 했습니다. 울러 목살회가 방하나 차지하고 앉아 그런 거 저는 사진에 그런 거 없어요. 이 교회가 피지를 갖고 이 교회가 헌당되죠. 단단하게 거기다가 힘 있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지면 저는 저도 성교사로 갑니다. 가야지. 우리 다 가야 돼요. 늙어 오래 있지 말고. 갑시다. 전부 보따리 사들고.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죠. 다 가라 다. 전부 세 개로 다 나가라. 욕에 오래 있지 마라. 뭐라고 한 교회 30, 40, 50년 죽을 때가 있냐. 뭐라고 했는데. 다 나가 전부 다. 막 그랬다니까요. 맞는 거예요. 전부 얻어져서 보험을 증가하라.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전부 다 가라. 베이스가 튼튼해지면 이 베이스가 튼튼하면 마음껏 나가서 보험을 증가할 수 있어요. 베이스가 이제 다 풀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교인되지 마시고 전도자되어야 돼요. 보험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절대제자. 절대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계의 모든 선고들은 예수님의 제자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당당히 쓰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빈 곳을 보는 눈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회계의 바탕에는 영혼을 향한 가슴과 열정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여기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시다. 정치 가는 사람 볼 때 뭐요? 한 표. 표를 봅니다. 표. 정치인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정치인들 옵니다. 예배 아니에요. 표 보러 갑니다. 표. 표 때문에 오는 거예요. 표 때문에 왔다 가는 겁니다. 정치인은 전부 사람 볼 때 표. 경제인은 뭡니까? 장사꾼들은 돈입니다. 돈 사람 볼 때 돈 되겠나 안 되겠나 사업가들은 돈입니다. 의사들은 뭐요? 환자입니다. 환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불쌍하다. 불신자를 볼 때 불쌍하다 저 사람 이러봐야 돼요. 아 부럽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보건가진 여러분이 불신자 볼 때는 예수님처럼 불쌍하다 이러봐야 돼요.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볼 때 불쌍하다.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보건가진 사람은 그래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불쌍하구나.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말은요. 이 은혜에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 말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그런 개념보다 더 강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용혼들을 바라볼 때 애간장이 녹았다. 애간장이 그냥 입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간장이 녹았다. 어느 정도로 애간장이 녹았냐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그렸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신자를 보면서 불쌍해 계시니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깝다. 이런 마음 가지면 전도 안 되겠어요. 복음 못 전하겠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창식이 3장 이후로 현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없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이 없다. 그런 고생 정도 안에 은행은 위험한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한다. 기질한 상태다. 조금만 더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 목자가 없기 때문에 죽기 지정 상태에 있다. 그러고 보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요. 다들 지금 완전히 정말 제자냐 교인이냐 확 구분됩니다. 어려울수록.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우리는 목축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실감 못하는데요. 저기 중동에는 다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그렇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양이 목작업도 안 끝난 거죠. 언제 잡혀 먹을지 할지. 그런 방랑을 못 잡으면 길을 못 잡으니까 양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해하죠. 목자면 양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못 지킨다고 항상 유임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 지금 전환통마다 벌벌 뜨고 뭐 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끝으로는 아무 문제없어 보입니다. 끝으로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싹 들어가 보면요. 그 참으로 속은 썩어 문들어져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돈이 많아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권력이 그렇게 명예가 있다고 그 내면이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영적 문제가 확 그렇게 닥쳐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닥쳐버리면 무방비 상태 어떻게 할 줄을 없어요. 정식 문제에 닥쳐버리면 돌아버리면 처리가 안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에 와버리면 인간은요. 인간은요. 다 양 같아서 참된 목자를 찾아야만 행복이 있어요. 목자를 만나야 참된 안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목 잡는 양들이요. 여러분은 구원받아 목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인도 받고 있잖아요. 3, 7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춘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춘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춘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식의 삼량의 이 현장에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존하는 사람들 바라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워하신 부분은 그게 뭐냐 참 생명의 주를 던질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할 사람이 없구나. 현장에는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빈 곳이 너무 크게 다 빈 곳이에요. 빈 곳. 그 빈 곳을 가야 할 일꾼이 없다. 특별히 예수님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게 한탄했어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안이 열린 제자 메시지가 준비된 제자 훈련받은 제자 그래서 심장을 가진 이 열린 제자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에요. 교인 없다고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교인 만들어라고 말 안 했어요. 교회 세워가지고 교인 많이 끌어모아라 그 말 안 했다고요. 모든 쪽 속으로 교인 삼으라고 말 안 했다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되시 바랍니다. 제자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중간에 다음 주 순수기간에 통합 합숙 훈련 합니다. 합숙 안 갔다 오신 분들 팀 합숙 안 갔다 오신 분들 70일 안 갔다 오신 분들 저러의 기회입니다. 저러의 기회. 이번에 통합하니까 그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체질이 바뀝니다. 자꾸 훈련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 30일 훈련 받고 있잖아요. 훈련 또 받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훈련을 그래야 절대 옛날 난 돌아갑니다. 훈련 안 받으면 돌아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10년을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는데 이래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못 나오고 있더니 옛날로 내가 돌아가더라. 옛날로 돌아가더라. 10년을 따라했는데 한 달 놀아보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옛날 율법으로 옛날 차이로 또 돌아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금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금을 깨달음. 제자가 된 보금. 이야 이거 이야 그렇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확인되어지면서 정인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이 돼가지고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들만 챙기는 사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싹 다 사꾼들에 불과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는 세기관들도 있었고 예수를 그렇게 잘민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6천명이나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말은요 구별된 자 바리새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율법과 경근에 대해서 그렇게 타의 추정을 불을 할 정도로 그 삶이 그냥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요. 바리새가 이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목자라 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바리새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목자라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자는요 싹 다 가짜요. 참목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보곤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목사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목자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에요. 양이 양을 어떻게 인도하겠냐 이 얘기에요. 목자가 인도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런 상태니 이런 상태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러니 단식할 수밖에 없죠. 단식 지금 한국교회는 난장판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지금 한기총이 올라오고 계속 서로서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직의 눈을 여야 돼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에 답이 나면 이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 이리 변한 현장을 향해서 뭐가 생기게 돼요?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돼요. 거룩한 분노 사단에게 속아서 만신창이 되어있는 불신 영혼들 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살려야 내게 되겠다 제 영혼을 살려야 내게 되겠다 열정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한 신문사 기자가 쓴 하바드 졸업식 날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하바드 졸업식 날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 학생으로서 하바드 단임에 체험을 한 그런 이야기와 또 기자가 되어서 기자로서 하바드를 지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학생들과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공부 방법과 희망 자부심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하바드 하바드 대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바드 대학의 힘은 특별히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이거예요.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바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특징은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창의적 창의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대안을 찾는 데 관심이 있고 이것이 곧 하바드 대학의 힘이고 경쟁력이다. 본문통에 예수님께서 기존에 가져오셨던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시각으로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이런 대안적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복음의 시각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메시아 제자의 예언의 건강건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메시아 시대가 되어서는 이 시대에 합당한 제자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의 필요성. 저는 예언계 전성도가 예수님의 새로운 대안 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답없이 종교생활을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거의 비슷하게 메시지나 모든 전략이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기독교에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반 종교사상 기독교 사상이 아닌 확실한 보험을 가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우리 예언계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예언계 왔을 때가 신앙생활은 뭐가 다릅니까? 오늘 또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들 특징은 그겁니다. 이 예언계 와서 예수가 크리스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새가족부에도 그 간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게 오래 다녔는데 예언계 와서 예수님이 크리스도 모둠 얘기를 이게 자기가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예요. 아무나 부딪힌 게 아니에요. 우리 오래 다님도 답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답 안 나와도 직본마다 다 하고 있어요. 답 나온 사람이 저는 아픔 알아요. 답 나온 사람은 anytime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고 전혀 없어요. 답 나온 사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 싹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 싹 다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제자 훈련 받는 교회 별로 없어요. 훈련 입니다. 구원받고 나는 후부터는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움을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할 거 뭐냐. 다른 싸움 없어요. 이 전에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 무장이 돼야 돼요. 완전 무장하려고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무장을 하지. 훈련을 받아라. 영적 훈련 무장훈련 그래서 중직자 훈련 받아라. 청소년 훈련 받아라. 대학 훈련 받아라. 청년 훈련 받아라. 사료빈들 훈련 받아라. 전부 훈련 훈련 무장해야 된다.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복음질을 깨닫고 훈련 받은 교회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강서구 동촌도 수지 아니라 강서구 서울 수도권 사천말순동 여러분 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 정확한 봄과지 없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이제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 빈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증 가지 원하신다. 나의 주위에 빈 곳이 어디냐 그걸 원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 빈 곳에 빈 곳을 찾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씀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데려와든 아들을 데려와든 아파트 경비를 데려와든 탈압방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빈 곳 보험이 정되지 못한 곳 그 보험을 그래서 가까이 하다가 참참참참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보험에 서시지 아니 자기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보험을 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세계보험을 어떻게 하는 그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뻥이지 교회도 말이지 정구도 없이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정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정구도 없으면서 교회는 뭐 50명도 안 되고 내가 이제 주례를 갔는데 기도하는 목사님 목사님 처음 봤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아 제가 그 교회는 잘하는데 목사님 부임했다 그랬습니까? 몇 대째 4대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회 얼마 돼? 40년 됐습니다 다락반지 얼마 됩니까? 그 집 상인도 부터 했습니다 아유 초창기부터 했네요 교회는 얼마 됩니까? 60명입니다 40년 된 교회 교회는 60명 교회 건물은 있습니까? 건물은 조금 있습니다 목사님 그 빈곤 많겠네요 내가 저리 알았다 40년 된대 60년 숫자가 중요하면 그 사람들 다 제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신랑 아버지가 장로를 보니까 다락반 메시지는 30명 늘었어요 아니야 그러니 교회가 되나봐요 장로가 며칠 있습니까? 세 사람 밑에 욕심에 메시지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또 또 교회의 다락방 안에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다락방 바르시인들 알고 있어요 빤히 다 하는데 하나도 희령하지 않아요 그러고 무슨 세계보험을 하겠어요 그러고 무슨 세계보험을 하겠어요 내가 예수가 증거 내라 증거 여러분 사회 현장에 빈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곳에 그 빈곳 그 빈곳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예수님의 집 단식이에요 나를 보내십시오 직장에 나를 다니겠으면 이 직장 보고만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이 직장에 구원의 길로 작정된다 살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 지역에 살게 했으니 이 지역에 구원의 길로 작정된다 내가 살리겠습니다 빈곳을 찾아서 부신자를 찾아서 생명 살려는 일이 세계받는 예언계 제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곳을 채우는 도전입니다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뭐냐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세요 너 내 딸라 내 제자되 예수님 불러셨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계 오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에베스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미 택해놨다 에레메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생기기도 어머니 배에서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나오기도 전에 성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별했나 성별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 속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 너를 성별해놨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대단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있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조금만 느껴도 신앙상으로부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생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찬 복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25.25.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거이토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났음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아무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자신이 깨닫게 된 것뿐만 아니고 내가 깨닫게 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내가 시대적으로 쓰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해해 봤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지 어떻게 나의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지 저 박사도 이해 안 되는데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 복음의 비유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지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고 고백인지 아멘 그래 고백되지 놀라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한 분 만세전에 장세전에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24시간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복음 진리를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제 주택계가 뭐예요 열심입니다 열심도 특심이에요 그래서 난 벌써 아마 이 복음 못 깨달았으면 죽어채난가 있을 거예요 죽어채난가 있을 거예요 죽어채난가 벌써 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난 벌써 유언까지 써놓고 노래 불러 달까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또 39서로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내가 정거하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 훈련받고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영계 오게 하신 것은요 저와 만남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함께 2, 3, 7 나라를 그렇게 복음하시겠다는 이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병을 냅니다 우리 이 세계복음 합시다 2, 3 나라를 살립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듣기 기분 좋은 말이 아멘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우리 주차장에 나갈 때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당신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 준 이런 특별한 신분가들에 얼마나 큰 은혜이냐 말이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대단한 신분이구나 특히 오늘 부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놀랍게도 놀랍게도 권능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볼 수 있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세기 삼장 현장 상태가 이렇다 지금 불신 현장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서 고통 고통 하다가 결국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저주가 대물림하고 있다 지금 후대들에까지 자손들에까지 후손들에까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게 준 권능을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것도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허감을 꺾고 열두 가지 영적문제 속에 사로잡힌 저의 영혼들을 끈져내라 끈져내라 영혼을 끈져내라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시대 대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렇게 핑계되고 그렇게 저렇게 대고 있으면 그러면 영혼은 지금 계속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들이 온라인 통해서 202명을 영접시켰다 되잖아요 이런저런 변명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끝나는 후에 이 영계 더 큰 붕의 불길이 날 줄 확신합니다 가슴속에 여러분이 이런 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세기 초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니 존스 선교사님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잊혀진다 나누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참 큰 시사점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받은 언어를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체질화가 되지 않아요 표현 이번 주간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생명살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얼굴을 맞대할 때 보금을 증가할 것이고 못 내려가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SNS를 통해서 카톡을 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든 받은 언어를 나누면서 보금을 증가해서 일가친척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제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밝히들어 내는 생명살리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 노블레스 노블레스 멜라디디라는 말이었습니다 노블레스 멜라디라는 말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노블레스 오블리즈 말은 프랑스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과 같은 이런 사회적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보유한다 그런데 노블레스 멜라디는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귀족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사회적 권위는 다 누리면서 귀족의 신분에 어울리는 헌신과 기연은 없는 사람 이런 이기적인 귀족들을 지칭해서 노블레스 멜라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이 났잖아요 공주가 공주가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 에서 하는 훈련을 1년 동안 받고 나온다 1년 동안 육군사관학생은 아닌데 공주이기 때문에 왕이 서열 1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막 지고 그냥 막 보병훈련을 그냥 1년 동안 그것도 사주만 받으면 힘든데 1년 동안 훈련 받고 나온다 귀족이기 때문에 왕이 서열 1이기 때문에 훈련만 차원이 다르죠 안 그러면 존경 안 해요 영국 보세요 왕자들 전부 다 전투기로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전투기 몰고 그런 정도 우리나라는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가든지 군대 안 가려고 이럴 때가고 저럴 때가죠 목숨 보고합니다 귀족의 자부심이요 이런 사람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스라 하는데 이렇게 지금만 이거 이용하고 전혀 몸 사려고 하지 않은 이런 사람 심각하게 병든 귀족이라 그러죠 멜라디 제가 왜 말씀드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이면 우리는 자녀는 귀족 아닙니까 영적 귀족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삶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노블리스 멜라디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참복음을 그렇게 가지놓고 삐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삐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피우고 있어요 발피우고 있어요 삶 속에 발피우고 있어요 참복음까지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영적 노블리스 멜라디가 아니고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스 완전히 참으로 귀족의 의무를 갖는 귀족다운 삶을 사는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영적 귀족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마어마한 신문과 고세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접불신 적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서잉 바래야지 영적 오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변화의 선두에서는 그래서 영원교의 저한 성도들이 나는 영적 귀족이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지키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받는 신분이다 자녀로서의 신문과 권세가 세상 이루시는 능력을 다 주셨다 그래서 삶의 여름 현장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바라는 전도주자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이 부탁 제자가 없다 사람 살릴 현장은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 살릴 복음을 전할 제자가 없다 전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영계 모든 가족들이 나의 빈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 빈곳의 봄을 증거하는 일단은 가족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봄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노블레 소블리주가 되는 영적 귀족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